뭐 안 돼! 왜 내가 여기 뛰어? 그 놈 돼있어 야, 물어봐! 야, 열한 명의 승리가 필요해 아, 열한 명의 승리가 필요해 아니, 너도 지금 이미 결정 끝난 상황이라 마사해 봐, 마사해 니가 어디, 여기 물어봐야 돼 20명 도리가 있어야 돼 저희 최병훈 전수가 뛰고 싶답니다 접수를 안 했는데요 안 된다 그래! 하아, 전화 안 돼! 빨리 꺼져 맞아, 안 돼! 접수를 안 했어요, 접수 마감이야 당일 접수 안 되는 거 알잖아, 현장도 그래, 5천원 내요 야, 5천원 내면 너무 좋다 자, 최병훈 맞아요, 들어가 빨리 자, 최병훈 맞아요, 들어가 빨리 어, 출발 2분전 자, 1조 출발 2분전 5분간기입니다, 5분